자 오른쪽에 난지 하늘공원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숲이 오고 있었어요 차가 엄청 많이네요 난지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 바로 우회전 하면 되겠네요 난지 캠핑장 나옵니다 난지 캠핑장 난지 캠핑장 난지 캠핑장에는 글램핑존과 일반 캠핑장 프리캠핑장 바베큐장 캠프파이어 존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일반 캠핑장을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글램핑존이 5곳 일반 캠핑존이 83곳 프리캠핑존이 36곳 바베큐 존이 26곳 캠프파이어 존이 5곳 이너 텐트는 이 정도로 완성이 됐고요 오늘 사용하는 텐트는 콜핑의 리빙셀입니다 이너 텐트는 반자동 형태로 되어 있고 프라이는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제 텐트 완성을 하고 바베큐를 위한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걸 작은 걸로 쭉 깔아 놔 버렸어요 이제 콜핑 텐트인데 사이즈 탓 플라이가 약간 작은 것 같아요 난지 캠핑장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카운터 쪽이고요 오늘 피칭한 콜핑의 리빙셀은 첫 피칭인데 플라이가 약간 적고 스쿼트가 없는 듯 합니다 테이블은 받침 형태로 쓰기 위해서 미니 테이블 2개와 사용하는 식탁용 롤테이블 2개를 준비를 했고요 고기는 삼겹살과 살치살과 동심으로 저녁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에는 라면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과 고기를 구워 먹고 불멍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라면 그래서 난지 캠핑 장면을 한번 쭉 불러 봅니다 지금 10시 가까이 되니까요 이제 파산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아주 넓습니다 이제 자약 이었습니다 중기장판 하고 틀콘 난방기 하고 지금 돌려 놓은 장구에요 굳이 난로를 안 피워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 보니까 아... 안이 따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 다 시끄럽다 아... 강병을 멀어져기 달리는 나동차 소리가... 아... 탱크 지나가는데 밤새도록 있네 아... 아침 되니까 새소리도 들겠네 이런데... 차 소리 때문에... 몇 잔을 부서진다... 밤새 차 소리에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소리가 들립니다 차 소리는 새소리에 이제 차가 진듯 합니다 아침 되니까 지금 거의 3도 2도 3도에요 뭐 얼음 안을 렀지 겨울입니다 이 바로 한강이다 보니까 저저쪽의 도로 여기 차단이죠 이 강병풍로 아... 시끄러워 가지고 뒤쪽에 여기가 하늘공원이예요 다리 여기 있어요 다리 해가 막 도우르고 있어요 해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아우... 장난하네 강렬합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81번지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난지 캠핑장은 잠자기에는 불편했지만 이용하기는 편한 곳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